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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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낚시꾼들이 버리는 베돌아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돌아치라는 생선을 잡아서 한번 준비하려면 해볼건데 베돌아치가 강원도에도 나오긴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돼요. 자 제주도로 가서 낚시를 할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멍치기 낚시라고 합니다 요 구멍치기 낚시가 뭐냐면 돌과 돌 사위에 바늘에 놓고 하는 낚시가 바로 구멍치기 낚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돌아치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제주도로 왔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맨날 곰팡이 부들한테 구랑만 치는게 낚시 안한다고 했다가 또 낚시가 괜찮은 소재 있음 또 하게 되네 괜찮죠? 저거 뭐야? 티 산사람이 있다고? 이발 내키야 이거 언제 샀어? 그럼 하나는 사야지 저거 뭐야? 엥? 누구시죠? 혹시... 까마니님! 허저빨님 아니세요? 근데 너무 대충 그리신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했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까마니 스스로에서 묵으면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거기 이제 내려놓으세요, 창피해요. 알았어. 자, 여러분, 오늘 구멍치기를 한 낚시를 할 건데 보면은 낚싯대가 일반 대나무죠. 자, 그랬습니다. 간 위로 이렇게 낚싯대를 만들어서 구멍치기를 할 건데 이 구멍치가 어떤 곳이냐? 미처 물이 빠질 때 못 나가는 물고기들을 이걸로 해가지고 라삭라삭해서 바로 던져버린 게 구멍치기의 낚시입니다. 자, 이렇게 셋이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마리 잡으세요? 한 번 하면 한 15마리 정도? 폴라, 솔종개, 대두라치, 다근바리 다근바리에서 믿음 다 깨졌다. 개빠 위에 다근바리라고 대두라치가 다근바리 맛이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에 이런 구멍 있는 데 있죠? 까마니님이 저 가슴에 있는 거 저게 미끼입니다. 크릴 세우인데 저거를 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물고기들이 문다 그래요. 제 가슴 파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따가 할게요. 개초보라. 근데 뭐 안 나오는데요? 형님, 1시간에 15마리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했잖아, 우리. 뭐야, 뭐야, 뿔소라다, 뿔소라.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뿔소라가 이렇게 가까이 나와 있는 겁니다. 라삭! 오! 자기가 버려! 버려버렸데? 자기가 버려! 뿔소라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더라도 바로 방사인 해주세요. 왜냐면 해녀분들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 저희 셋밖에 없어서 마스크 잠깐 내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옮겼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잔잔한데 까마님이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세요. 지금 팔 부지렸다고?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낚시 못해서 통말 유튜버로 하신 거잖아요. 와, 이거 노가다인데? 한 10초 세 번 옮겨. 2, 5, 10 리발 안에. 이거 뭐예요? 군소 4촌 같잖아. 아, 그거 한번 꺼내보세요. 만져도 돼, 만져도 돼. 진짜로? 이거 만져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갯빙숭 달팽이라라고 하는데 독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안 되겠네. 진짜 독이 있어요. 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만져도 돼요. 독이 있는 부분만 안 하면 돼. 아마 만졌을 거예요. 오, 진짜 잡았네? 콜라, 콜라. 오, 핫플레이스야. 구멍 잘 찾으면 계속 나와요. 여기가 이런 좁은데. 얘는 너무 작으니까 놔주셔야 돼요. 나가버려. 나 입질 온다. 파도 아니에요? 빨리는 입질이 있었어요. 파도 나갈 때 빨리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요? 달라요, 달라요. 전직 낚시 유튜버죠? 전직 아니에요, 현직이요. 통발이잖아. 오, 진짜네. 똑같이 뽈락이죠? 네, 뽈락이에요. 이것도 사이즈 작으니까. 나가버려. 나가버려. 백바위에서 300이야. 찍기 금지입니다. 마세이. 형님, 근데 30 친다는 소모 있던데. 50, 50. 이런 데가 좋은 데구나.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구멍만 보면 다 넣고 있어, 지금. 왜 다 그러지 않나? 시믹현이 맞았군요. 아니, 낚시할 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아, 그러자, 그러자. 불소라 또 있다고. 불소라 또 있다고? 진짜 또 있네. 라가리 닿는 거 보이시죠? 이거 살려주세요. 까마니 전문의자. 불소라는 빛이 있으면 말라 섰기 때문에 빨리 살려줘야 됩니다. 아, 말라 주기 때문에. 까마 버려? 더 넣어야 되는 거. 오, 물었다. 또 그거군. 로피볼라. 아, 너무 작다. 야, 이래끼야. 엄마 아빠, 불러와, 엄마 아빠. 입질이 타타 오는데 입질인지 아니면 파도 때문인지 모르고. 어, 물었다. 와, 물었는데 가져갔어. 타도가. 아니, 아니, 진짜 투둑. 타도가. 아니, 투둑, 투둑. 타도가 다 먹었다고. 리발렛기 두라. 구멍이 붓기가 쉽지 않은데? 잘 넣으셔야죠. 넣었어, 벌써. 아, 역시. 연륜. 다둥이 아빠. 낚시 연륜 말한 건데? 네? 변태렛기. 아니, 다둥이. 미켄님. 미켄이 아니라고. 그거 자꾸 미켄이라고. 아, 죄송해요. 미켄이죠, 미켄이. 여러분, 신미켄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큰데 얘는? 조금씩 커진다고. 와, 대박이다. 금지체장 18cm인가? 15cm. 아, 15cm 안 되겠다. 그냥 애매하면 낫겠다. 잘 가봐라. 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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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아니야? 땡겨, 땡겨. 우와, 뭐야, 뭐야, 대박, 대박. 우와. 문어졌어. 봤어, 인정? 와, 인정. 역시 통발 유튜버. 야, 꼬꼬마 들어오세요. 오늘 8월 8일이기 때문에 금억이라서 복원님이 알아서 힘들게 잡고 힘들게 살려줄 거예요. 농구 아니야, 농구? 갈아요. 가. 저희 이거 낚시 그만할래요. 가만히, 언제 잡혀요? 한 시간 채워야지. 뭐, 입지로 와요? 오, 잡혔어, 잡혔어. 뭐야? 아, 문어인 줄 알았네. 이게 여러분 뭐냐면 거미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거 먹었었어요. 이걸 먹은다고? 맛있어요, 맛있어. 드셔보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대로 드셨네. 조금만. 거기 있을 것 같다. 좋다, 좋아. 그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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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움직이죠, 그러면.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와, 이거 뭐예요? 얘가 개볼락. 개볼락 트리플 악셋.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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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작으니까 이거 방송해 줄게요. 짜죠, 말이야? 자, 그래도 여러분 드디어 첫 수했습니다. 배돌아치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런 구멍 무조건 있거든요. 두둑해, 두둑해. 우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 나는? 개볼락이네. 반잡아. 말이야? 보건 님 잘하시네. 유튜브라니까. 그럼 이제 통발만 잘하면 되겠다. 뭐야, 왜 루랄이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풀소라가 또 있네. 이거 진짜 같은데? 우와, 뭐야, 이게 진짜. 물수제비. 우와, 이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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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대박. 뭐야, 뭐야, 왜 그래요. 우와.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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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00%도.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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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럭입니다. 얘네 금지체장. 23cm. 애매한데? 잠깐만 재워볼게요. 내 거 23cm 되거든? 역시, 미켄 씨, 동생. 이걸로 재운다고. 아, 손으로? 이게 23cm이에요? 딱 23cm. 아, 넘네, 넘네, 넘네. 3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먹을만한 거 나왔습니다. 와, 진짜 우럭이다, 대박이다. 놔줄까? 개소리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형님. 나도 모르게 진심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 그래도 먹을만한 우럭 사이즈 이거 한 마리 잡아서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면 컨텐츠는 뽑잖아. 배돌아치 이제 잡을 건데 못 잡을 것 같아요. 까마 님 잘 못한 거. 복원 님이 훨씬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고 있어요. 어, 듣고 있어. 듣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문어, 문어, 문어. 내가 잡아볼게. 어, 문 닿아, 문 닿아. 확 땡겨, 확 땡겨. 아, 문어, 확 땡겨. 얘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제 안 해. 나오는데? 걸렸다, 형.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대박, 대박. 어, 바로 추베름. 바로 추베름 하면은 럴컥럴컥. 그머기. 그머기. 다시 놔줄게요. 와, 대박이다. 와, 문어가 그냥 다니는구나. 한생. 잘 가. 복원 형, 배돌아치 좀 잡아줘. 알았어. 네, 저렇게 절대 못 잡을 거예요. 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럭만 처먹을걸요. 뭐야, 뭐야, 잡았다. 배돌아치, 진짜 배돌아치. 와, 길다란 거 보이시죠. 와, 보여주세요. 시민캠님 닮아가지고 그 넣는 게 좀 다른 걸로 보이네. 사이 맞죠? 오, 되게 단단하다. 되게 단단하죠? 오, 제 것 같다. 강직도가 좋네. 아니, 아니, 아니. 손가락, 손가락, 뼈. 손가락, 손가락. 이거 잡잖아. 제발, 제발, 제발. 떨어뜨렸어. 내 손 갖고 올게. 내 손으로 잡을게. 가만히 천천히 가세요. 놓쳤어요. 놓친 거 아니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지금. 와, 뭐야. 와, 까만해. 들어가. 와, 다행이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는데 배돌아치 좀 더 한번 뽑아볼게요. 와,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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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배돌아치 하고 있네. 갑자기 몰락을. 오, 안 돼. 까막니. 아, 잡은 거 있잖아. 다행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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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예요? 노림이네. 이거는 크기 보셔도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망세. 아, 걸려가지고. 모짜르트 아니세요? 자, 배돌아치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여러분, 바늘 빼버리고. 쌀 좋다, 쌀 좋다. 경과발이야. 잡았어요. 오, 배돌아치. 맛있어요. 벌써 맛있어요. 한 마리 더 해볼까요? 오케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어? 시민캠님 잡아주세요. 저희 잡았어, 그거여서. 쥬베르. 하하하하. 우와, 뭐야, 개커, 개커. 이야, 볶어. 쥬로 들어가요. 지금 5분마다 한 마리씩 나오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황이 한 벌려, 황이. 아니, 나는 찍는 게 더 재미있는데? 아, 그래요. 하하하하.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또 잡았어요. 오, 개나이스. 깊이 들어간 거 봐, 이거. 지금 휘딩 타임인가 봐. 오, 진짜 엄청 깊이 들어갔다. 닫아버려. 와, 대박, 대박. 요런 배돌아치. 아, 이씨. 빠지, 빠지, 빠지. 이렇게. 넣어버려. 닫아버려. 잠가버려. 하하하하. 아, 버전다치.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유종에미를, 아, 유종에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솔종개. 이런, 니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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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 안 물어, 쏘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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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종개한테 미안하고, 여러분 이제 철수할게요. 배달아치 잡을 만큼 잡았어요. 소유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하하하하. 와우, 와우, 와우. 탄놈 두식의 석삼. 너구리 오직워 육개장 치면 좋. 자, 그러면 그럼 바로 들고 가서 한번 추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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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라가리로 들어가. 구멍만 있으면 다 들어가네. 구멍만 있으면 숨어진 버릇이 있어가지고. 얘 한마리 회뜰까요, 지금. 오케이. 배달아치 손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머리랑 내장만 따면 돼요. 머리는 라삭. 네? 라삭. 내장 있죠? 하하하하. 오 진짜 깨끗하다 이거 뭐지? 핏대 던져버려 폐두라치 회는 반반만 딱 썰면 돼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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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시미캐님 라삭 보고 계십니다 저기 왜 저래? 습관인 거 같아 서브라이 여기서부터 바로 회가 들어가면 돼요 껍질 안 베키고요? 바로 껍질이 베껴집니다 이렇게 오 진짜 엉망칭찬 같아요 아 그래? 라삭 자 이렇게 회 다 완성됐는데 이게 까마니 말씀으로는 다근발이 맛이 난대요 진짜로 다근발이 맛 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콕 찍어가지고 추베르 와 회 맛있어 베돌아치점은 옛날에 구워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거든요 와 회가 진짜네 이 사람 진짜 표정인데 이건? 진짜 표정이지 맨날 부라친 사람 같네 추베르 직감 장난 아니다 직감이 장난 아니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제일 잘해 뺏기겠어요 소리 들으세요? 어 네 록카트요 회 중에는 베돌아치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머지로는 요리를 할 건데 아직 어떤 요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요리하죠? 자면서 생각하시죠 내일 봐요 라삭라삭 라삭 카메라 들이비면 자동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럭이랑 베돌아치 5마리인가요? 아까 한 마리 먹었잖아요 아 뺏다 먹었지 리스크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 다시 해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까망이 진짜 이상합니다 했어요? 아니요 자 어떻게 먹어볼까 하면요 우럭은 이제 통튀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추베르 자랑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럭은 통튀김으로 먹고 베돌아치 5마리는 튀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2마리는 튀김으로 하고 3마리는 추천 마라 마라 좋아하세요? 마라 좋아해요 고거님 마라 좋아하세요? 나 맵찔인데? 마라 못 먹어야죠? 마라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라돌이 뱅뱅처럼 해서 축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자방울렛게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이게 색깔 왜 뭐야 형 썩었어요? 아 괜찮네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봐봐 아 괜찮다고? 아 나가주세요 어 뭐야 뭐야? 어우 드셨네 베돌아치가 지금 어 이거 마술인데? 요렇게 넣으면은 라가미로 나와버려 나와버려 괜히 했다 리발 저맥찌 안돼 안 돼 보자마자 안돼 자 여러분은 요리하기 전에 썸네일 먼저 찍어야죠 좀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야 뭐 먹어? 에엑? 야 왜왜?! 아ündmet 썸네일 이씨 우린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 다 간접히스 하는거야 자 여러분 우럭을 먼저 손질 하실건데 비늘을 쳐줘야 됩니다 비늘은 까막내미 쳐줄거에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뭐하냐? 야야야야야 뭐해? 아니 완전 수미 캣인데? 자 여러분 이제 비닐을 전부 다 쳐주고 워터야! 이렇게 머리를 따주고 내장은 버려버려 내장 딴 거를 씻어줄게 워터야! 아니 지워내지 말라고 워터야! 이거라고 워터야! 자꾸 엉덩이 현대는 거 봤어? 다만 있어야지 다만 있어야지 맞지 말라고! 라삭! 사무라이! 라삭! 구르동! 너무 시민 형인데? 워터야! 워터야! 원래 평상시에도 혼자 저렇게 하거든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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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안 찍고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당신의 실체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럭 손질이 완료되는데 까마늠이 진짜 너무 잘 요거 빨간 거 있는데? 그거 먹는 거야 그냥 로얄젤리 이런 거 몰라? 먹어봐! 먹어봐! 으악! 시민 개세! 무서워 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로얄젤리 만들어졌고 대동지 깔고 던져버려 물기를 싹 빼줄게요 왜냐면 물기를 빼야 얘네가 튀길 때 기름이 안 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감싸놓고 베돌아치 손질해요? 빨리 해 빨리 저 사람 오기 전에 어 알았어 야 저 사람 좀 무서워 저 사람 통화하러 갔거든 지금? 급한 일이 딱으로 갔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 베돌아치 이제 바로 손질해 볼 건데 베돌아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사 시행하시면은 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랑 좀 비싸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 베돌아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못생긴 한데 맛은 끝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돌아치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자주 나와요 그죠? 너무 싫어 자보예요 아 자보로 치는다 자보예요 자보 하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요거를 고급 횟감으로 해요 회를 먹었을 때 아셨죠? 기가 막혔어요 이거 진짜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추벨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지느러미 있죠?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걸려요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아니 세게 독이 있지는 않지만 찔르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손질해볼 건데 라사 내장 바로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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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내장 나오는 거는 바로 초저저저저저저저저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한 거는 포를 떠줘야 되는데 오늘 칼이 조금 다릅니다 조수 지옥의 참마도 요게 굉장히 날카롭다 그래서 까막님이 혼자 쓰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여기를 눌러서 나 이 사람을 안 찍을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베드라치 포 뜨는 거 똑같습니다 뼈 위에를 삭 와 진짜요 방금 뭐 존 뭐 조오심이야 조오 날카롭다고 해 할라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저한테 팔아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팔게요 얼마에요? 채널에 팔게요 그 가라 너 어기어기어라차 어기어기어라차 저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포 다 떴는데 근데 여기 왜 그래요? 끝에가 왜 네모네요? 너가 해봐 이렇게 카메라 줘 자 여러분 제거 이렇게 나란히 넣고 어 나 잘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베드라치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라삭 아직 아니잖아 물량 좀 주라고 버거님한테도 나 좀 맞아 나 좀 계장을 라삭 아니 내 거라고 워터 야아아아 아 이거 내 거네 이거 한번 다시 할래 워터 야아아아 고성반거 아니야 이거는 자 여러분 이제 포 떠볼게요 이거 굉장히 쉬운데 여기 등 탄 다음에 살랑살랑살랑 좀 하네 살랑살랑살랑살랑 어 이거 저거 뭐야 걸렸다 걸렸다 뭐야 야야야 아니 잠깐만 내가 이겼어 아니야 너 네모나처럼 이거는 서대잖아 서대 너 다행이지 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 바로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섯마리 산다 근데 이거 통튀김 한다면서요 바꿀게요 그냥 포 4개를 튀김자로 무쳐가지고 튀겨서 약간 네도나치 치킨처럼 해가지고 우럭이랑 같이 튀겨버리고 순살 튀김 순살인건 다 알잖아 사람들이 해해 미안해 참 개빡찰만 참아 아 너 참아 쟤 무소하는데 어렵다고 자 그럼 지금 완전 건너들 베드라시아 우럭을 자 이 튀김가루를 묻혀서 할건데 우선 이 튀김가루를 여기다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여기다가 던져봐 야 청소부구4 청소부4 로킷 안 때렸는데 까막ya매 왜 이렇게 화가나냐면 까막ya매거든요 황드렐라는 어려워서 시미켄의 조수가 되고요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튀김가루를 아주 소까지 해야 튀겨졌을 때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빨갛냐 이거 손질 누가 못했네 사육당하는 거 같네 부애조 하면 눈 깜빡 두 번 하세요 은혜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이렇게 튀김가루를 다 버무렸으면 브라이팬 탱! 스파이 아아아아아아 시조새 아니야 자 그리고 바로 노노노노노노노내 bounded 저 여러분 이렇게 다 기름이 달궈지면 아주 재수 DiamER 터져버렸어 제주도 가져와서 구멍 쥐게 했는데 지금 뭐야, 미 punching 절지마라! 바로 ambAK!!! 잘가요? 우와 Training paddle 아니 아직 다 안 넣었다고 야 닫아! 마지막 들어가라 튀겨물 다 벗겨졌어 아니 빨리 닫아버려 하라고 빨리 한 번 반 이정 닫아버려 열어버려 자 여러분 배돌아치는 지금 다 된거 같아서 먼저 일로 빼줄게요 우와 제일 맛있겠는데 이거? 우럭은 아직 좀 멀은거 같나요? 아니 이거는 한 1분 파줄게요 이거 아닌가요? 수빙수빙 자 여러분 이정도면 다 된거 같습니다 톤업 열어버려 와하하하 꺼꼬리 풀어지네 와 여러분 아니 이게 진짜 제주도에서 구멍치기로 잡은건데 제주도 살면 굶어 주진 않겠어요 구멍치기만 할 줄 알면 요런거 맨날 맨날 먹을 수 있다고 까마늠한테 연락하시면 구멍치기 계속 다 데려가주시거든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쵸? 나도 이렇게 한 번씩 먹여야지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기름 빠질 때까지 빼두고 요걸로 이제 배돌아치 마라 도리뱅뱅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뱅뱅 같이 들어갈 야채를 주무야 되는데 자 바로 양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무라에요 와우 봤어? 이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무라의 짬이야 어우 잘하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우 잘 왕이 칼체를 못하네 아 해보세요 깜짝 놀라지마 거기있어 거기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 자 그럼 양파 여기다 담아버리고 흩날려라 마늘 마늘 어디갔어? 여깄네 너 다음에 이거 하지마라 너 다음에 내 카메라맨 하지마라 자 마지막으로 내 것 10분을 크게 홍로추 3개 라삭 야호 라삭 야호 이거 제가 뛰는 것만 보고 남들이 뛰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완료됐으면 바로 파일 파일 아니라고 워 하하 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라돌이 뱅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요 마라 샹궈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참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뜯어버려 식용유 대신 요 마라 샹궈를 여기 샹 뿌려줍니다 와 냄새 리린다 이거 자 요렇게 하고 바로 워 워 워 워 워 워 잠깐만 또 흩날려나 할라 그러지 너 저거를 하하하하 제 잠시야 까마니 펜션 나 죽어 워 워 워 워 워 가능하세요? 싹간 워 워 워 워 아니 얘만 움직여? 워 워 워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요 베드라치들 있죠 자 바로 입장 아 지린다 지린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라 베드라치 튀겐과 베드라치 마라돌이 뱅뱅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비주얼 봐봐 와 와 이거 보세요 왜 손으로 만져 근데 아 아 아 이 사람 만질 것 같아서 아 왜 하하하하 자 여러분 요 도리 뱅뱅에서 요것만 딱 먹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준비했습니다 흙 날려라. 가스부시. 맛있다. 가스부시 왜 이렇게 맛있어? 가스부시 좀 뿌릴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튀김, 튀김. 튀김 각자 하나씩 주고. 인도 스타일이야. 튀김은 왜 손이지? 추베르! 뭐야?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지. 왜 그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은혜 씨! 얘 방 안패어!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야 이거는 탕수육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 그니까 식감이 느껴져. 가스부시처럼 제 육고기 식감이 조금 나고 담백한 맛이에요. 능성화나 이런 것처럼 이름 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선호하지 않을 맛. 깔끔해. 어 괜찮네. 하나가 맞네. 와 진짜 백번이야. 안아 먹어야지! 그리고 릴스한테 이 새끼야. 다시 할게요. 그만 좀 붙은 거야. 제주도 안 와 이제. 모자 오 진짜요? 야 이거 내 옷 주면. 나도 모르게 내 모자 오 진짜요? 룩 주면 다 먹어야지. 야 우럭 먹어볼까요 우럭? 어 기대되는데? 형 먼저 드셔보세요. 손님 왔는데. 형 먼저 드셔보세요. 그래? 들고 배워먹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아 이거 탈곡이 많은데 바로 배워서 먹어볼게요. 츄메르? 아까 안 익은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많아. 저희가 그냥 살려고 살짝 뜯어먹을게요. 야 이거 기름졌대. 여러분 기름이 오셔도 미쳤죠? 자 바로. 초음에. 되게 맛있어. 나 회로 먹는 거 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이게 부드럽네 근데. 뭐에 변태랬게요? 줄래요? 음 맛있죠? 근데 여기에 소금 간이나 뭐 간장 있었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간을 안 해도 바다에 약간 짭조름 맛이 나죠. 간장이라고. 아니 왜 안 먹어요? 아 맛이 없는 거예요. 보고 표정 그거 잘 기억하세요. 방청정이에요.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맛있어 먹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베드라치찌김이 훨씬 맛있네. 진짜 튀겨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베드라치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물어가 제대로 한 번 드셔보실려고 지금. 츄베르? 야 왜 안 벌린다. 아니 자세 봐봐. S라인이요.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나 손 이거 때문에 맞을 수 없다는데. 아니 어깨 맞죠? 빨리 드셔주세요. 먹어가고 있습니다. 츄베르? 츄베르? 으음. 우와. 우와 진짜 병태 같다. 하하하하하.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신다 진짜로. 가시 나온다. 가시 나온다. 잠깐만 잠깐만. 가시. 와. 야 뭐야. 하하하하. 이씨. 하하하하. 자 여러분 배에 식다버리면 우럭 한 마리 올리고. 자 여러분 이제 마라 요거 한 번 먹어볼게요. 야 난 이게 진짜 너무 기대돼가지고. 와 이거 가차구시 싸야지. 잠깐만. 그렇게 눈물이. 하하하하. 아 뭐 있으면 떼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바로 먹어볼게요. 츄. 림. 음. 와. 음. 아까 그 디엠 그 식감에 마라랑 양파 이런 거 같이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고. 가스어묻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온다. 매운 게 온다. 아 맥진이라 했지.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운데. 매우세요? 매우 아까. 물은 어딨지? 하하하하. 하마님 형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여기 헌터팡 채널 맞습니다. 12편 채널 아니에요. 자 바로 해볼게요. 츄 베르. 하하하하. 야 같이 해야지. 이거 혼자 하고 어떡해. 멈췄잖아. 츄 베르. 하하하하. 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츄 베르. 츄 베르. 한 마리 해놨는데. 이거 그냥 먹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요거에. 요 마라소스. 복불복 해가지고 가위가 한번 짓을면서. 오케오케오케. 괜찮아요? 청양고추 많이. 오케오케. 야 이거 장기 터져 죽겠는데? 오케오케. 아 저는 아예. 아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 깔끔하게 대신 먹고 화장실 뭐 이런데 갈게 없기. 5분 동안? 어 5분 동안. 5분 동안 갈게 없기. 난 찢을게. 아아. 아 이 심리전 들어갔네. 역시 연륜은 못 써있냐고. 아아. 아 안내면 친곡 가위바위보. 예에에에에에. 떨어졌어. 아예. 에이자. 오 떨어지니려 안돼요. 여러분. 바로 먹어 볼게요. 두 배. 이거 떨어 Worth died? 이거 떨어지니떠. 도망가라. 먹어. 목푸다봐. 우와. 우와. 우와 으zlich. 아멘